음 지포스 rtx 갖고 싶다 음 이게 1포인트도 10포인트도 못 모았네 에임 홈페이지 가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100에서 500갈때는 체감이 난데 나도 체감 같거든 근데 500갈때는 사실 체감이 크게 안나간다고 하네 뭐 다운받거나 이런거 할때는 체감이 가는데 게임할때는 게임할때는 어떻게 체감 들어? 나 100인데 별로 모르겠는데 100이랑 500은 조금 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체감이 드냐고 뭔가 반응이 빠리빨리 타다거든요 결국 내가 그럼 처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500이 아니라 100이라서는 거네 장비 타 지랄 말고 지랄 딴짓하거나 이럴때도 메모리 많은것처럼 감당하는 그게 있고 전 메모리 어차피 놀랄하잖아요 32갈데 아니 그니까 비유를 하자면 메모리 많은것처럼 다른거 같이 할때 반응은 괜찮은것도 있고 한 번에 하나밖에 안하는데 녹화 이거는 조회 구할거고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니까 녹화는 아 모니터를 딱 한 대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너는 개소리 말어 아니 방송도 할 생각 없고 유튜브 할 생각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는데 뭘 잡고 씨발 컴퓨터를 늘려 새끼야 아 모니터 한 대 딱 나서 옆에 영화 틀어놓고 뭐 영화야 씨발 게임도 못하는 새끼가 뭔 영화야 지랄마 좀 게임을 못하는 새끼야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컴퓨터 많이 안 늘리잖아요 게임 잘했으면 컴퓨터도 늘렸겠지 메모리는 왜 딱진 않으면 메모리 왜 그렇게 해놨 아니 녹화하잖아요 녹화요 녹화하니까 넉넉해야지 아이스플릿 짜증나요 20만원도 안하는 돈 때문에 자꾸만 이거 매번 켤 때마다 10초씩 자꾸 엿먹이는 거 짜증나 죽겠네 아니 어제 호텔 거기 이력서를 넣는다고 사람인에 가입을 했다 사람이 가입을 하니까 이력서 공개 공개를 했어 했더니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는 세이지 워크코리아의 그건데 뭐 이제 그니까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이제 1차 인터뷰 올래 묻는 거야 중개 업체구나 아냐아냐 응 갈게 하고 검색을 했지 집에 와서 검색을 했더니 냄새가 나더라 무슨 냄새 다단계? 다단 엄밀히 말하면 다단계인 거 같아 그니까 아니 잠깐만 일단 게임 어디로 갈래요? 바로 네 바로? 바로 앞에 일단 다음 대기방에서 이야기를 컨티뉴할게 다음 기회야? 사 아니 살아야지 아니 한판하고 잘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얘기 안하면 내가 쏟는데 어? 얘기 안하면 내가 쏟는데 아니 뭘 쏩니까 미친새끼야 뒤지고 싶어? 얘기해 아 얘기할 거예요 나름 웃긴 상황이라 아니면 입구에다가 연막 뿌려놓고 못 나오게 한다면 하루빵 던져? 내가 널 쏘도 돼 나서 아니 저기요 제가 선생님 저번에 머리 대가리에 날렸던 경험 때문에 어? 자자하는데 어? 제가 왜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 맞작 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너는 그러면은 화염병으로 태워 죽인다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아 미친 또 대가리 보아라고 바로 3뚱 나오네 예? 대가리 보아라고 3뚱 나와서 아 그래 하늘이 널 도 아 아 씨발 석공이 족같네 진짜 석공 위치파악 아 이제 지랄마요 죽여버리고 싶네 가방이나 먹어야겠어 찡찡 위치파악 완료 4배율 여기 있다 4배율 오케이 석공에 끼면 딱 맞건네 뭐요? 뭐요? 어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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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고 미착 나야? 아 뭐야 벌써 일렉복이 다 됐어 뭐 먹을게 없네 뭐 없네? 왜 없죠? 왜죠? 쨍그랑 나에요 하이루 나 아무것도 없어 쨍그랑 나에요 조에요 조에요 아 뭐야 아 일렉가방 이렇게 덩어리가 작았었나 어 자기야 우리 갈 길이 좀 머네 어 죽여도 돼 아저씨 이어폰 아니죠 아니 헤드셋인데 그래? 이어폰은 아니죠 헤드셋이니까 아 네 아 뭐 그 정도면 뭐 됐습니다 뭐지 여기 털린거 같지 왜 아닌가 그냥 거진건가 차가 안보이네 털면서 가고 싶은데 거리가 좀 애매하디 차가 안보이네 차가 안보이네 차가 안보이네 그럼 차가 발견돼도 없다고 얘기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일시년스러워 이렇게 발걸음걸 드립는거 같지 X같네 아 무서워요 난 뭐야 아 이거 내가 죄송한데 반면은 해야 맞잠을 들으면 SOMEBODY HELP ME 아아아아아아악 아 역시 여기는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더니 석공이 있네 좋아좋아 아이 씨X 차가 있다니 야 미쳤어? 뭘 아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뭘 새끼야 아니 씨X 꼭 들어야 될거 같다 싶어서 들어왔더니 아니 어? 시발 결과가 뭐? 아니 뭘 미쳐가지고 진짜 석공이 지금 무시해? 무시만 하는줄 알아 그냥 아유 씨X 아 이거 앱한데 아 나는 쫄보라 총을 쏴도 다른 애들이 들을까봐 권총에다가 소깃기로 쏘네 멀리 들지 말라고 하하하하 진짜 당신의 남다른 쫄보력 아 인정합니다 아 니가 바로 찐이다 아 근데 뭐 아무것도 없냐 아 뭐지 뭐가 이렇게 안들어 아이 가방이 어떻게 없었다고 이런 옌병? 저새끼 진짜 아아 그래서 이렇게 안들어갔구나 어쩐지 존나 안들어가더라 으으으으읏 그네 나 지금 가방이 없는데 근처에도 아! 병신!! 아 그래 어디선지 너무안들어가더라 이상했어 어? 어? 아 됐다 일랩 가방 아니 너 아닌데? 일루와 일랄랄랄랄랄 그래 이정도는 넣어야지 이게 말이 되지 그래 이거지 너무 이상했어 흐흐흐흥 아우 아우 건강이야 라면먹은 효과가 벌써 나온다 몸이 안좋다 아니 네? 엄마는 보통하는거 그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지고싶어요? 아니 왜 여기까지 하겠다고 아 다 얘기해놓고선 뭐 여기까지입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다고요 어 얘기 다 해놓고선 뭐 여기까지에요 어 무서워 뭔가 눈 밟는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애 어 차있다 차있다 가야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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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뽑는거요? 잠깐만요 태준아 네 나 잠깐 배그 나가야될 것 같거든 아 오케이 기사님 오셔가지고 어 차에 타있다 차에 타야놀게 어 그래 네 그 빼달라 네 지금 빼달라 하면은 빼고 네 갔냐 아 아 한번 뺏겨야 지금 아 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어 Ei 아 encan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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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ще. Rag 복 bent왕. ша Wutkoум. 나 쳐다보고 있어 집 앞이야 미친놈이 진짜 아 집 앞이요 몇시째 어딘지 갔잖아 아 그래도 이럴거 같아서 바로 손잡았어 아 잘했어 눕히자마자 바로 죽였어 아 너가 날 살리러 왔었으면 걔 안잡고 우리 절이야 너 살리는 방향이었어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남 탓하고 싶으니까 아 왜 누웠어 나 화살 쏘지 마지도 못했잖아 아 쌌잖아 한번 너 그 싸가지고 애들이 온거 아니야 지랄마 아 너 화살 안쌌으면 걔들이 너가 여기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아니 기습한건 우린데 기습을 하긴 몰래 서로 알았는데 서로 알았는데 뭔 기습을 해 얼팡하던데 걔는 얼팡하고 나한테문에 안얼팡하던데 지랄마지가 더 얼팡하던데 하하하하 근데 왜 얼팡하니한테 죽으셨죠? 야 씨발 아군한테 속았다 하하하하 지랄마 아 씨발 안해 있다면서 아 바로 나온거 어떡해요 가다가 바로 나오는걸 아니 집 안했다고 이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배치한다고 살리려고 흐하하하하67 아니 나 상대한에 넌 아몰빵 했어 잘하는 애였어 데리 아니야 데리? 지랄마 흐음... 아, 배 아퍽. 뭐 먹지? 역시 벡터 가총인 게 전착도 안 하고 툭... 그러니깐 죽더라고 아, 대응력만 있었으면 벡터 쐈을 건데 대응력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석권 들어도 항상 벡터 들어 중거리까지 어떻게 교전이 돼가지고 장거리는 석궁으로 조지고 미친놈아? 조심당하려고 하아 진짜 석궁을 재밌본 적이 가끔씩밖에 없어가지고 이 환자를 어찌해야 할꼬 아니 웃긴게 중거리에서 퍽서고 쓰고 퍽서고 쓰고 이러면은 소리가 안드니까 애들이 어디야 시발? 이러면서 막 빙빙 웃겨가지고 손을 못 놓겠어 아 미친놈이 이상한데 만족감을 얻고 있어 퍽퍽 이러면은 애들이 위치파악을 못하고 자꾸 빙글빙글 돌더라고 그거나 개알지나 그럴 때지 벽 이런데 있으면은 화살 박히니까 알거 아니야 저기다 저기서 썼다 아니 그 와중에 가만히 있다가 그 화살이 탁 박히니까 뭐지 뭐지 그러고 화살이 벽 박히고 보고 하루짝 놀랐어 석더라구 아 누가 혼자서 아 lam자 즐거울을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맞아 рем 그럼 꺼겨져 아 여기까지 거리 거리 늦었어 essentials 걸어 조금 변성 이리 빠른 너 감사합니다 blame ους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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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이 컴퓨터 보더니 이런 건 얼마나 가요? 이랬는데 내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나? 미친놈 민망한 건 아냐? 아니 보자마자 이런 건 얼마나 가요? 이래서 가격을 처음 말을 못했어 그냥 좀 비싸요 미친놈 기사님들 돈 잘 벌어 아니 아니 잘 보시겠지 단지 상식적으로 그만큼 금액을 쓴다는 걸 납득을 못하실진 몰라도 잘 벌으셔 어 아 맞다 그리고 근처 마을에 한 명 떨어졌었어 아니 미친놈아 그걸 왜 이리 말해 아니 지워도 얘기하면 된 거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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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내가 들어온 문을 착각해가지고 오 여기가 왜 열려있지 했네 아 아 스스로 공포 분위기 죄송하네 닥치시오 혼나고 싶지 않으면 아 아 잘못 눌렀어 이 멍청한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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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이 두 개 달려있어 SMG 대킥 필요해? 아니... 아 필요해 너 어차피 내가 너 필요 없다면 안 믿었었어 왜냐면 나중에 어 필요해 할 거 알거든 주소 와 동일한 의미에서 수직 손잡이도 잡아갈 거야 아 수직은 진짜 필요해 수직 달잡이 그래 그럼 안 줄래? 하하하하 오오 통풀이야 어? 나 손이 꼈는데 미쳤어? 거기까지 느리네 50m 아닌가 펀총이? 너 소리가 더 큰가? 아니 나서만 미쳤냐고 펀총이 50m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저기요 어 딴소리 하지 말고 미쳤냐고 아니야 안 줘 대개줘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못 들은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님? SMG 소음기 필요함? 소홍기 필요 없어, 네 알 그렇겠죠, 저도 그래요 소홍기보다 낫네 애인 보정이 시급해서 역시, 나랑 같군 소홍기는 그 뭐냐 그 사꾸면 좋게 잘못 들었습니다 방금 뭔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인데 자기야 나 혼자라서 너무 무서워 벡터네, 벡터 필요하심? 벡터 이미 꼈어 누가 이미 끼래 벡터 잘나오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맥에 3배율 필요하심? 아니 필요없어, 4배율 꼈어 누가 4배율 길에 내가 그래 흠흠 저기야, 어서 우리 나갈 준비해야 돼 왜냐면 젖나게 멀거든 빨리 내놔 고파 상납 받는 기분인걸? 죽여버리고 싶은걸? 응 Jeri 아, 너 왜 머리가 아직도 없냐 미친놈아 워쾅 손으로 물을 눈에 감상하는 소리 개소리 같은데 한조 느낌 내려고 안 쓴 건 아니고 제발 컨셉도 오늘도 내 안정 세팅을 해야지 킹미적 갓심 합리적인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킹미적 갓심이다 나선아 어떻게 생각하니 넌 한조 컨셉을 위해서 뚜껑을 포기한 거야 야 한조 컨셉 하려면은 알잖아 양손을 죽이듯 두 개 두는 게 낫다는 거 널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결국 그래서 백터만 쓰더라고 정의의 소전사 백터멘 고위원azioni 한조 Joey 성광 성광도 나쁘진 않은데 friendly 내 눈가를 나가 쑤져놓지 마라 진짜 주세요 아니 저를 도대체 뭐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사람을 잘 알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미래스포? 아니요.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스포? 괴롭히지 마십시오. 탈 것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제 해주면 아 진짜 개소리 잡고 할 거면 싹 죽여버릴 거예요. 화염병 한 군데 던질수록 불 많이 번지는 거 아니야? 한 군데 던질수록이 무슨 말이죠? 나무집에 두세 개 같이 던지면 더 멀리 퍼져.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다른 곳에 각각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불이 합쳐지면 더 번인다는 불길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각각 던지면 훨씬 더 많이 해줘. 네. 그래서 술 타면 되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살려줘. 자기장. 자기장. 아 진짜 너 쌀 죽여버릴 거야 진짜. 미친놈아. 왜 이렇게 몰아 누가 차가 아직도 안 걸리네. 미친놈이가 지마. 뭐라고 말했잖아. 미친놈아.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완전 생도라이안이야. 이거 완전 도라이안이야. 차가 탈거 선생님. 나와주세요. 빰빰빰빰 빰빰. 빠밤빰 빠바밤illa. 그리고 항상 화 9몰보다. 지랄 마세요 제발. 제발. 지랄하지 마시라구요. 지랄하지 마시라구요. 화살 bothering 하자 아니요. 뭘 깜짝아. 제발. 지랄하지 마시라구요. 탈 것이 없어. 쫌먹은게 아니라. 존라고 하던데. 졸라 멀댔잖아 미친놈아 내가 여율보일 때 아니라 했지 어디지 우리가? 헤엑 야 이 미친날끼야 내 총뽕이 아니라 정답 안 돼? 이거는 총 빼고 달리면 무조건 죽겠다 아.. 시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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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아.. 쌓고 있는 걸 찾고 싶은데 쌓고 물다가 죽겠네 진짜 쌓아 죽이고 싶다 너 도핑이 있냐? 도핑이 있죠 도핑도 없이 어떻게 이 지랄을 해요 도핑도 없어? 있어 있어 많아 당연히 있어야 여기 차있다 야 다 도핑하고 있어 되니까 여기로 와 하 미친놈아 왜 다 죽어가고 있어 좀 아프네 그래 그럼 너의 아픔을 끝내주지 나 미치는거 아니지 내 아픔을 끝내주마 3번 자리에 다 올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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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나도 도핑해야지 운전하면서 ㅅㅂ 어 빈사 빈사상태 갈 순 없잖아 빨리 출발 안해 아이 미친놈아 제발 토음기 그렇게 믿지 마세요 뭐야 왜 이렇게 넋걸려 아니 앞에 적있나본데 똥콩밥 추천놈은 안쓰는게 추천놈은 안하는게 추천놈은 안하는게 껀총이 짧아가지고 내가 리볼브로 장난 많이 췄잖아 소음기 끼고 네 그랬죠 나 이대로는 봐반데 야 뛰어내리는건 오히려 더 걸려 그래? 바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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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도평 많아 하아 다행이네 히힛 내가 없는데 다리가 다리있어 어디 쭉 내려가 그냥 너무 돌아가는거 아니야 위에 위에 다리 보이잖아 위잖아 잠깐만 하아 치즌이 양동차냐? 비찬네 아 ㅋ 치즌이 양동차냐? 야 뿌얗어? 하핳핳핳핳핳 свое 기종도 해야지 차가 빨리 타임마 하하하핳하핳하핰 어? 아 이 정도 해야지 당연히 야 패스 드라이버가 그냥 따지는 줄 알아? 아아 닥치고 빨리 해놔 체력이 뭐 얌전 약이나 먹어 아니 구상이 안 빨리잖아 차에서 새끼야 그럼 붕대가 아마 붕대 붕대 없어 아유 새끼 부르조아 새끼 빵만 처먹을라고 저거 저거 하 아니 내가 안심했던 게 빵이 6개 있었거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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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거 아 덕분에 정말 잘 웃었습니다 치가 임마 아 삼아 어? 오빠 이런 믿어야 돼 수록양룡 나니까 가능한 거야 나니까 니니까 그런 또라이제를 했다 이거지 혹시 차에 치여 죽고 싶어? 내가 그냥 치일 거 같아? 술당 깐 상태로 돌릴 건 나 하하하하 자기야 어디가 나랑 같이 놀 아이 잠깐만 잘 깜겨본데 야 이 씨X 얌전히 와 가자 가서 파밍해도 안 늦어 근데 늦게 가면은 우리가 파밍 당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웃기지 말라고 미치다 하하하하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담당하게 풀어낸 걸 뿐이야 하하하하 아니 웃기지 말라고 아 웃긴 게 아닙니다 뭐야 아 저 진지해요 내세가 진지해 군대 있을 때 배틀그라운드 나왔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 사랑하는 길이 막 하고 재밌었겠네 그럴까 야 이거 누가 오토바이 버리고 갔는데? 선객이 있네 앞에 그래 빨리 안가면 우리 X 된다고 저 선객들한테 어차피 X 된다고 미안하지 새끼 또 또 또 저놈의 주둥아리여? 너 멀미약 안 먹었지? 아이씨X 진짜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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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놔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아니 좀 안전한 데까지 갈라고 했지 안전한 데는 자기장이야 그럴까 레이 걸린다 주변에 사람 있나봐 똥콩 편기법 멋있지? 어쩔 수 없이 석봉 잠깐 버려야 되겠다 이거 봐도 화살이 너무 없다 어차피 화살 다 쓰기 전에 늘 죽잖아 뭐 이렇게 진작해 저 멀쩡은 어차피 다 쓰기 전에 죽어 어허 비비안 뭐 이렇게 세키가 아 뭐야 이 새끼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크락くпер, 나네… aktan granddaughter, completion… 자네… 자, 어 너무 무섭다 자기장을 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살아서 만납시다 근처야 똑같은게 우리 앞에 보급도 떨어지고 지나가는 차 짜구이 보이네 시멘트 팩토리 쪽 같은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으아 어떡하지 여기 나오면 돼 달릴까 차 어딨냐 여기 내가 언제나 그래 난 자기만 믿어 믿지마 시대끼 순간 돌그림자가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지들 뻔했다 이 새끼 운전대 맡겼더니 갑자기 시발 매드메스 찍고 있네 아 어떡하지 이케를 메드메스 찍고 있자 메드메스 찍고 있자 네 네 저는 오른쪽을 주시할게요 여기 저기 사람이 사람으로 파 네 저희장 끝은으로 죽여라 그래 앞에 박혀있네 차 차 차 꼬라 박혀있어 저기 레토나 앞에 집에 있나보다 앞에 꼬라 박혀있네 호액 오우 무서워요 호액 레토나데스네 ぽ 내 쪽에 있는 넌然aby랑 알꺼야 그렇게 처음 요란하게 왔으니까요 영상을 찍어 아C벌 아C벌 야 이거 돌아가자 걸어서 어..어떻게요? 자기장 타고 끄트머리로 가자 저기 해안가 쪽으로 시간 10초 남는 겸 직선으로 달려 네 살아서 봅시다 동무 우리 남역에서 보자고 남역 우리 오만이 집에서 만납시다 아 여기도 존버하고 있어요 새끼가 있을만한데 미친놈 우리 존버하면서 존버하고 있을 새끼들 아 아니 그냥 있잖아 오져오져오져 그래 아니 여기가 한 팀은 또 있을만한 그런 지형이거든 아 우리가 봤어도 되는데 그래 지붕이 올라가 있네 그래 지붕이 올라가 있네 야 딱 한 팀 있다 진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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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꼬나보고 유사거리까지 기다리는거 아 하 하 돌에 붙으려니까 바로 쏴버리네 야 태준이 허둥대는거 다 보인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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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거기가 자리잡으면 딱 좋아할만한 그런데라 네 역시 성객이 있네 하 너무 놀랐어. 아직 있을 것 같기도 했어. 너무 좋은 자리라. 아프다 태준이 아프다. 스노모빌 레이서부츠 태준이 많이 놀랐다해. 아, 잠깐만. 롤 화면 저장하던 거로 켜놔가지고 한 구석 템 위에 내 실버 내 아이디가 롤 아이디가 떠있었네. 실버 거제동 20파트 전태준 하하하하하하 방금 허둥지둥 했다. 실버 거제동 20파트 전태준 이런 게 아주 보란듯이 적혀있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비참한데? 오늘 우리 나사미 출근 시간 좀 볼까나? 오프야 이 새끼야. 야, 오프야? 19일 19일 이야, 나사미 오프네. 네이디 지옥이야. 7대2 7대2 데이 데이 데이. 야, 나 근무하네. 종호 큰네. 다 최고창이고 근무 붙은 사람도 다 신규교육 가서 사람 없어. 아이고 네이디. 난 무서워 지금. 그럼 나사미 오늘 알차게 놀아야겠네. 그치? 아이가? 별로 알차게 못 놀아도 돼요? 닥쳐. 아, 그럼 네이버 쇼핑으로 좀 가봐야겠네. 호일 있는 법. 나처럼 벌써 탈주 생각을 하는 건가? 응. 너도 항상 탈주를 몸에 달고 살았지. 뭐지? 네. 뭘로 드는 폭풍, 시발. 17,000원 도대체 뭐야? 15,000원은 뭐야? 뭐가? 문명. 어, 벌써 그렇게 판냐고? 아니, 15,000원 도대체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15,000원 있다고? 3만 얼마 아니야? 스팀가 45,000원일걸? 할인 안 하고 있는 건가? 스팀가 45,000원인데 15,000원은 뭐야? 15,000원이 있다고? 아니 저기, 말이 가능해 저게? 3만원만은 이해가 가는데, 저게 가능할까? 어? 아니, 씨발. 아무리 달러가 쌀 때 이딴 게 씨발. 적용이 안 되는데, 저 가격은? 말 그대로 그냥 손해보여서 파는 거 아니야, 저거는? 뭐 어떻게 사도. 응. 우리는 손해보고. 대신 대리 납부해줄 것 같은데. 사람, 팀. 우리 제외하고. 뭐지? 지금 왜 이렇게 사람 많아나서 와야지? 어? 물전 느낌? 나 빨리 결제하라고 지금. 지금 다 죽어버리는 거야? 빨리 많아봤다니 상고. 어? 다시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서. 그.. 손님들이 창불까운 있었으니. 야, 빨리! 빨리! 빨리 주소! 어? 개우선네. 글로 간다? 내가? 응. 글로 간다. 응. 200,000원. 글로 간다? 여기! 문이 어디야? 문이 어디야? 문이 어디야? 총 있어? 총 있어 지금 나 개쩍 보여가지고 왜 각서 안 돌고 있어 존나많은 떨어졌어 오우 누구 너 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들었는데 여기 문이 열려있어 나 들어왔다 네 청소를 못들린다 놀이 참 오지기 깨야 되네 놀이 참 오지기 깨야 되네 박수빈 박수빈 코너보 흐흥 나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같이 와... 아이씨... 여기서... 다 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귀여워... 새끼야... 기면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소리죠? 허... 어어어어어... 씨발... 바로 앞에 있다! 백허버 서류라! 찾았어! 찾았어! 기절 사망! 아... 오 여깄어! 아 친구가 지금 튕겼네 이 새끼 응 같이 지키고 있었네 아 미안해라 죄송합니다 친구 이거 지키는거였으면 안쌌을건데 아 아 지시 개놀랬다 진짜 근데 이 토크야 한 팀 한 팀이 우리 소리 듣고 꺼야 빨리 빨리 타고 도망간다 아 무서워 가자 여기 있었구나 얘네가 존나 불쌍하다 여기 털리는 적이 있네 어 나섬이 또 활 죽고 있었네 이 새끼 그래서 버렸어 새끼 이번 판은 좀 무서워서 일단 살고 봐야지 사실 또 살아야 쏘지 렉 걸린다 주변에 사람 있나봐 아 누가 핵스래 아이 핵이 아니라 똥콤 탐지법이야 똥콤 탐지법 아주 비참한 탐지법이에요 어? 프레임이 떨어진다 이거 어? 뭐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야 여기 AR 대킥 버려둘게 감사 감사 어? 이거 얼마나 비참한 탐지법인데 차가 없네 하 아 아 그래 이 그립감 나에게 맞는 건 역시 쌍뱅터야 잘못 들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건 쌍뱅터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자꾸 개소리 하실 겁니까? 뭐가 개소리하는지 자꾸 그렇게 안 말이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럼 속공들어? 저기 선생님 저기요? 왜 아니 도가 지나치시네 이분 아니 그래서 속공들냐고 아니 어? 똥인지 된장인지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갑자기 라이트도 필요해? 나이트 그립 아니 필요 없어 왜죠? 필요 없어 왜죠? 나이트 그립 페널티 때문에 별로 쓰기 싫어 페널티? 없는데? 어 그게 뭐냐 라이트 그립 연사하면 아 조준안전성이었던가 떨어지는 거 있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벡터 필요하심? 아니 벡터 두 개 다 끼고 있다니까 두 개요? 쌍뱅 진짜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난 항상 손을 쥐고 있을 때만 한 거네 내가 이길 때 문명 가지고 노는 거잖아 뭐 뭐 뭐 아 안 사야겠다 나서미 씨 선행학습 한 거 따지니까 족간네 안 사 새끼야 뭐 은혜 크게 바뀐 건 없어 다 사 새끼야 외교적 관심이기 컴퓨터들이 웬만하면 안 주려고 외교적 뭐 관심 그 뭐냐 투표할 때 쓰는 거 거래 얘네 아 더러운 새끼 존나 선행학습 존나게 했네 안 사 새끼야 너랑 문명 안 해 골드를 주고 사볼라 했거든 그리고 자꾸 애들이 더 미쳤어 자꾸 전쟁거로 테스트 해볼 하는데 아 존나게 선행학습 했네 미쳤어 진짜 아 새끼야 너 공정하게 좀 해 공정하게 공정하게 빨리 사라고 빨리 어 너 자꾸 이런 거 안 사는 수가 있어 빨리 사시라고요 사람이 말이야 게임 오기 추잡하게 합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에어 어어 양심이 없어 양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으으읗 섬기권 전구로 갈겼어 아 시원하다 혁 베봐erer 대가리를 날리지? 이렇게 공포탄 안써지? 나은 줄 알아서 잘 알았구요 음... 알겠습니다 와... 우리 나섬이가 살개를 여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안돼 보정률, 최대로 보정기, 수직, 딸잡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현착 정수율 개발이팬 보정률, 최대로 우리 나섬이젠? 놀라지도 않네? 재준아 응? 거기 그러고 있으면 꼽혀 헝.... 으앙...? 헝, 헝, S innocence is there! 레슈아... 거기 있으면 끄펴! 헝!!! Åung, S bush help me! 우리 치과 맞서야지 두고보자 김놈어 알려줬잖아 그래! 한번만 봐줌! 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위치가 들키기 전에 맞아 죽는다. 보정 빌들어라. 보정기! 야 소리 이상해. 우리 쏜다. 멀리서 총알이 내 주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냥 안 맞아서 안 되다. 나 아니야? 아 네 소린가? 야 옆에 총소리가 낸다. 나 아니야 그거? 아 너야? 아닌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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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총을 쏘길래? 불쩍박락으로 하얀병 전쟁을 누가 총을 쏘길래? 응 야 여기 와서 주사기나 먹어. 먹을 거 많다. 나 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선생님! 태준 출발! 쨍그럼 응? 그냥 아까워서 하나 던져봤어. 주사기는 어디있죠? 주사기 내가 먹었어. 구상 먹으라고. 친절하지? 근데 어딨는데 먹으라고 하면서 야! 먹으라고 하면서 어디있냐고 구상? 구상 어디갔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야! 자기장 온다. 도망가자. 아니 이거 진짜 생 또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미쳤어? 왜... 4배용 필요함? 아니 필요없어 SNG 보정기 필요함? 필요없어. 다꼈어. 개! 엠포 개머리 밤만 필요해! 썸버디 헤르미이! 헤르미이! 하.. 염막 부위새끼 나와 네? 또 이제 나중에 염막 없어가지고 또 지랄하겠네 구해달라고 하면 또 염막 없어 그러게 하네 나 세 개나 있어 지금 염막 세 개나 세 개나 지고 어디 콜 붙여 우리가 염막을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어? 남들은 염막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야 똥컴 탕합법 똥컴을 조져버리는 방법 야 내가 널 렉걸리게 할 수 있어 연막 10개 모아서 던지면 이제 아주 힘들어질 거야 쨍그랑이다 새끼야 여기 털고 갔네 앞에 3개기 있네 아이씨 나 매봤는데? 여기로 이제 숨어 계신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뭔 활이야 거짓같은 앞에 숨은 시라운들이 높다 지랄 말고 앞에 자기장이 들어가 있는 집이 있어 네 내 앞에 지나간 성객이 있다 정복해야지 정복해야지 정복 이딴 정복 이딴 뭐 외위 이딴 아 이거 생뚜라이 아니야 이거 가자아아아아아 어? 여기 그때 그 집 아니야? 뭐 나서 머리 날아갔던 집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야 아니네 털고 간 건가? 털고 존버 중일 수도 있어요 아 바바바운드 레벨로 따줄텐데 어 어우 어! 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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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인 것 같아! 아닌가?! 우리한테 되게 아깝다 어... 연막 뿌려야지 어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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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그 345 나무 옆에서 쏘거든? 곧 자기장논도 이 새끼들 미쳤어 고백으로 혼내주자 하얀빵 던지는거 보자 꼬라지 씨발 난 간다 미친놈 난 간다 이런거 때문에 연막이 여러개 필요하다고 아 저 새끼들은 총소리 다 났어 어딨지? 345 나무 옆에 있었다니까 우리 뒤에 있어 그냥 자리에서 버티면 돼 어 우리 뒤에 있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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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도 자기장 들어가는게 나 어 우리도 자기장 들어가는게 나 야 우리야 바로 앞에 있어 미친놈아 안 돼 지금 뒤에도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오케이 기절 굿 친구가 어딨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총 먼저 치기 야 나 쏜다 아 시발 아 시발 아 아 너 너무 먼데 어 나 친구 죽였다 잘했죠 뭐지? 다른 애인가 보다 어 어 어 어 어 서울 친구가 아닌가 보다 태준아 연막있니? 그럼 일단 방향이 255 같거든 그 바위 등졌더니 안 쏘는 거 보니까 우리 뒤에도 쏘네? 네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친구예요 어 어... 이렇게 앞에서 간다? 아니 안 닿았어요 넌 먼저 달려가 자기장 오면 아니 너가 힐 해야돼 바로 먹고있어 왜냐면 뒤에서 올거거든 나는 간다 이새끼들아 나 또 적용 노린다 이새끼 아이씨 낙폐던 새끼 무거운 척이야? 어 저격이야 저격 막집사 보급처분이었어 거기 총소리 들리지? 이쪽방에 있는 야 얘 뒤에도 있다 우리 양각이야 양각 내가 더럽게 못쓰네 진짜 더럽게 못쓰는데 존나 아프다 어 아 씨발 방어구 다 터졌어 화이팅 개씨발놈들 진짜 나는 210방향의 저 내가 핑 찍은 집에 가야겠다 아 아 아 야 내 앞에 있다 아이 왜 또 거기 있어 오케이 초쳤다 초쳤다 아 어디 있어 저 내 바로 앞에 있어 나 죽이려 한다 아 보이긴 갑옷이 터져가지고 아 내 옆에 돌에 있거든 어 그거 봤는데 너가 너무 내 앞에 지금 돌에 240 나는 못달리겠네 나는 못달리겠네 폭발을 포기해 적용 너 꺼내본다 적용 너 꺼내본다 아니 옆에서 총소리가 들리자마서 그냥 잠깐 두 번째 총 꺼내서 시체만 더 죽였어 아 야성아 날 아니 내가 오래 했잖아 왜 안왔어 야 신난다 2킬 했다 흠 그건 좀 부러운데 아니 팩터가 이래서 좋아 어 감방 쏟아먹고 저런처럼 불태울 수 있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가만히 살려있지 아 어떡하 나 혼자 못살아 낳는다고 바부여 너 없으면 못산다고 빠악하 달려있고 주총은 근접총을 추천드립니다 칠탄총이나 무지같이 전사력이 빠른 총을 추천드려요 아 어 갑자기 팔 앞에서 보고 백토로 아 몸으로 으어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러지 말고 차라리 AK가 나을 수 있어 대준아 니 입 그 에임을 마구 흔들어서 랜덤하게 어 변수를 첨출할 수 있다고 칠탄하지 마라 칠탄 칠탄 앙 너무 무서워 이 새끼도 존나 황당하겠다 눕자마자 자기 총 쏘는데 보지도 않고 누구나 파이터 영혼을 가진건 아닙니다 어 아니 어처구니가 없겠다 눕는건 죽은데 옆에서 같이 쫌쏘는데 발에 눕혀가지고 흠 어플의 사용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어 원인 원인 누구 있나 어 아무도 없네 존버해야지 존버는 승리한다 열여덟 명 남았다 열여덟 명 남았다 열여덟 명 남았다 열여덟 명만 잡으면 되네 와 개꿀 콧 숨친 김나섬 나와봐라 마 니가 콧 숨친 김나섬 나와봐라 열여덟 명 열여덟 명 열여명 스르륵이네 이야 이야 자기장아 내 편이 되다오 응 내 편 아니야 야 개활찌가 자리잡고 썩는 새끼가 무조건 유리하네 예 이야 건물에 아주 피 터지겠구만 자기장 따라가는게 좋지 않을까 대준아 아마도 좀 버티다가 어 버티다가 차라리 여기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가 진짜 사람이 갈만한 곳이 아닌데 어 무서워 사회관갑다 이웃집이 총소네 에 사회관가 아니라 이거 뭐냐 에미산가 저격소리야 이웃집이네 대준아 와 이웃집이 있으시네 떡 돌리러 오나보다 아아 우린 떡 안좋아하는데 저희 케이크 좋아해요 괜찮아 널 떡으로 만들어버릴거니깐 잘못들었습니다 소리도 들리네 옆집이네 그 서 스 스크스 스 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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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 돼 에이아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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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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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등이네. 아쉽다. 축하드립니다. 2대1이어서 졌다. 5대1이어서 졌다. 5대1이어서 졌다. 5대1이어서 졌다. 5대1이어서 졌다. 5대1이어서 졌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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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안녕하 innocence 야 이동했어 새끼야 설마 존버 존나하다가 에임대결해서 졌니? 아니 1대2라서 졌어 너만 살아있었으면 해 내가 못봤다고 망망한거 아니지? 아직 안 나왔네 뭔 개소리입니까? 플레이 돌려버린다 너만 안뒤졌었으면 내가 이번엔 이겼어 내가 가졌어야지 내가 한 명 6,6명 개피로 만들었는데 야 나 4킬 했어 4킬 개스끼야 4킬은 얼마나 좋은걸? 존버라니요 말조심하십시오 존버가 얼마나 한거야 미친 내가 잘한것이지 아 너무 아쉽다 이길 수 있었는데 대중의 시간 진짜 나섬이가 안 던졌으면 이번팀 타임은 그 멍조개가 있었거든 갑자기 딴데 트였다가 머리 트였다가 이러는데 아니야 내가 다 노래서 쏜거야 아 이게 영상 녹화 기능이 참 좋네 닥쳐라 롤하자 롤 롤 기다려봐 가자 알입니다 아 내가 계속 내가 캐리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잠깐만 15,000원? 아이디에 비밀번호까지 요청을 했다고? 아이디에 비밀번호까지 요청을 했다고? 그거 원래 그래 그니까 걔네들이 코드를 대신 아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왜 요청해? 걔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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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트레이너야 야 17,000원 진짜 15,000원까지 있다니까? 뭐지 진짜? 잠깐만 여기 스팀게임샵이에요 여기? 아 그러네 스팀게임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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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스팀게임샵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봤을 때 3만원 얼마였는데 이 시벌새끼들? 아니 도대체 뭐지? 가격도 떨어졌어 이것도 3만원짜리였대 얘기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봤을 때 3만원 얼마였잖아 근데 17,000원까지 또 떨어졌어 15,000원까지 15,000원까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보니까 전화 연결하고 근데 구미샵 워낭도 안하니까 리비면은 48기네 아니 구매자가 많으면은 이렇게 싸게 팔 필요가 없지 너무 싸잖아 지금 근데 이거 상황은 이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 지금 거기서 고민중인데 이게 아니 아 나는 호구네 난 잠까지 보셨거든 잠까지 보셨거든 으아 호구 호구 내는데 아 아이디 줘 아이디봐 존나 뭔가 소상해 카톡 아이디 8282 8282 QQ 8282 QQ 뭐야 존나 중국냄새 나잖아 뭐야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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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인정 그거 스팀 그거 그거까지 여기 여기 휴대폰 찍혀있네 도티티 한번 쳐 보던가 뭐 도티티 도티티는 전화번호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찍혀있다고 일단 빨리 들어와 롤 하이 왜 이렇게 느려 네네네 어 존나 뭐지 아니 값이 싼 거는 뭐 신기한데 아니 코드 내가 등록하면 되지 왜 지가 그걸 등록을 해 아니 코드 내가 등록하면 되지 왜 지가 그걸 등록을 해 뭐 꼼수를 쓰나보지 뭐 할인쿠폰을 매긴다던지 어디서 말이 안되지 우리만큼 운반전한 정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할인쿠폰 같은 걸 쓰는 거 같은데 중국에서 산거 아니야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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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싼 나라에서 사와서 코드를 매기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싼 나라에서도 비싸게 팔아 아니면은 아예 달러로 받던지 이상한데 이상하네 어휴 머우손이면은 할만한데 할만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그거 중에 사은품도 있어 태준아 사은품별 의미 없어 샤워 어차피 전나 인기 없고 똥게임들 주는거거든 나도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사봐서 알아 휴우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얼마나 팔지 근데 저렇게 쌀 수는 없는데 다이렉트도 아 말이 안되는 가격인데 저건 다이렉트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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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오늘 또 사람 인해서 문자가 왔네 콜센터 어 마르라가 으아악 콜센터 시져 연차가 안 쌓이잖아 아 아 잠깐만 롤 거제동 28세 전태준 실버 4 0 LP 서포터 57 윈 64 루즈 허 프리미어 랜덤코드 금액대가 달라졌네 처음에서 5만원이었는데 처음에서 10만원이래 훅 퍽 딱 쳐 지들에게 고통을 남겨주겠다 뭐야 사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상품은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고 뜨는데 이 씨발 뭔데 이거 너무 싸서 가스를 올렸나 글쎄요 뭐야 아니 갑자기 그 뭐야 톡톡 친구 할인받기 이거를 했는데 이거만이 갑자기 뭐 어? 구매할 수 없다는데 장난해? 글쎄요 톡톡 문의를 넣어야지 그럼 선생님 어 몰려드는 폭풍 지금 구매 불가하다고 뜨는데 구매 안 되나요 아니 등록하기 전만해도 됐었는데 왜 뭐야 갑자기 17,000원짜리도 사라졌는데 어 뭐 17,000원짜리도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 아닌가 네이버 쇼핑 랭킹 순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17,000원 벌써 플래스틱 에디션을 샀다고? 이거 벌써 나도 지금 60% 채웠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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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아니야? 직장인이라니 아 아니 나도 60% 벌써 채웠다니까 룰 그렇게 많이 안하는데 그럼 니가 룰을 많이 안 했네 메시지 전송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환사의 협력이 도착하였습니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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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답장이 오긴 하니 어 10시부터 10시부터 영업한다네 뭐 오 어 지금 롤중이라서 잠시만요 끝나고 다시 턱 드릴게요 말은 걸었지 못해 영호가있으니까 대답했으니까 좀 이따 보자 꿈을 되진 말고 야 리시 안해주냐 이 씹새끼들 네 일단 알겠어요 이러네 어 존나 수상한데 뭐지 괜히 먼네 너와 고깝다 이건거지 아니 지금 한대 와서 치고가는거야 어 업적 쌓기 업적 실적 쌓기 아 내가 이정도 성과는 했다 흠 벤체를 깎는거 보니까 선불로 했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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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라인이 애매하게 당겨져 있네? 네 어? 벌써 만화를 다 준다고? 뭐야? 아 놀래라 먹다 말고 뛰쳐왔잖아 개노랬네 아니 아니 잘했어 뛰쳐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잘했어 고마운 일입니다 다시 먹어 흐흐흐 이 ㅅㅂ새끼가 뭐가 너 이렇게 잘 맞추냐 얼마나 패크새끼들이랑 게임하는거야 이거 야 아니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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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야 야 와이파야 왜 이렇게 까말부리냐 그걸 왜 들어가서 큐를 맞췄 나 일부러 씨발 큐맞춰서 큐맞추면 큐맞추면 큐때리면서 걸린건데 타워 그 데미지 끼고 하려고 정작 아 근데 방금 보니 힐링포션을 위치가 달라가지고 힐포스 못 먹어가지고 아 좀 언짢네 아 잠깐만 내 알이 너무 이거 방송용은 부적합해 아 방송 방송 열심히 막 그 그건 아니긴 했는데 아 너무 내 신상이 까발린거잖아 이거 너무 나 뜨거워 이거 이렇게 물어 아 이게 뭐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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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혼자 먹을 수 있어 니 오면 애네들 또 같이 오잖아 곧 견제만 해주면 충분해 그래 그리고 Sword Train 더 커진거같은데 … 아 그래 더 커진 거 prata 아직은 아 터질 예정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적 정글이 타이밍 좋게 와가지고 아 그니까 타이밍 좋게 가더라 우리 정글 뭐하냐 우리 정글 욕먹었으면 됐지 새끼야 잘했다 아 잘했다 불량인데 불량인데 아 잘했다 응 안 돼 병신아 어 굿굿 오랜만에 모르가나 했다 우리 나는 호구로 보네 호구 맞하오 호구 맞 아유 나와 베인아 너는 호구 맞아 베인아 베인아 정신 차려야지 베인아 너는 호구 맞다니까 아 이 병신새끼 진짜 죽탱 날려버릴 수도 없거든 이 새끼 왜 이렇게 풀 발게 안가야 ㅅㅂ 고추도 없는게 응 고추 있는 것처럼 말하네 그죠 흠 아 맞다 있긴 있는데 포장은 안 깠지 신상은 비싸거든 야 아니 신상도 신상 나름이지 야 야 포장 야 야 보관상태 좋은 제품은 비싸요 베지구 빡쳐가지고 날 떠는거 봐 하하하하 야 어 미쳐가지고 진짜 아 아 아 아 빼야돼 친구야 위험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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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우리 보정글에 있어요 어 어 벨 화나에 있어 우리 정글은 개 알피지만 처하네 아 아 근데 욕먹었잖아 욕 한두 번 먹어서 욕 아니 욕 한두 번 먹어 보는게 아니라 내가 저 아 명 소모 또 나운던데 톤 아운던데요 졸 од 이런 아 어 엑 엑 우리 원들 중에 핑퀴드 잘 박는데? 설포 출신인가? 설포 출신? 그럴 수도 있겠다. CS 먹는 거 보니까. 두 번? 아 한 번 죽었구나. 에이 도망가는 거 개빠를 내저어지다. 아니 걔네 가고 싶어도 가기 전에 이미 딸피야 뭐 어쩌라고. 배인이 억울 없다네. 이즈가 쿨감으로 가야될 것 같다. 아 우리 베인 아가리 철드만. 나서바 미안하다. 내가 잘해서 인성 빠개진 애들이랑 매칭이 된다. 아니 시발. 아니 이미 존나게 얻어 쳐서 놓고 자꾸 내 탓하면 어쩌냐고. 그리고 너도 지금 욕하는데. 너 욕하는데? 아 그래요?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나 왜 끝에 집에 가 이러고 있는데. 아 뭘 가나 갖다 놓친 거구나. 지식. 아 씨 맛있겠다. 아 씨 맛있다. 네 먹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전게 다 놔왔으면 했지 뭐. 저를 고통받을 것이다.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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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배에서 이렇게 졸라게 못하는걸 ㅅㅂ 아.. 나 병신일까? 병신죄로 해줘 무한의 대권 가줄게 음.. 나섬이 하고싶은대로 다해 개같은.. 아니.. 더블킬을 하면서 무슨.. 정글 개입으로 더블킬 된거야? 뭐야? 지가 뒤져놓고서 계속 정글 탓하네 아니 아니.. 아.. 아.. 지 안봐주면 무조건 정글 차이냐? 네 인간아 인간아 아 나 얘기하시구나 아니.. 지금 여기저기 강.. 강약 어그럽고 능겨 저는 정글 차이로 오지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이제 뭘가나.. 뭘가나한테 그러고 있.. 흠.. 흠.. 어문들 진짜 더럽게 못하면서 말 많네요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괴로움을 느껴라 내 괴로움을 느껴라 흠.. 흠.. 배인님 시험이 없으신건 상관없으신데.. 하.. 진짜.. 자꾸 이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욕설하시는.. 흠.. 터치지지 말고 말도뭐 아니 ㅈㄴ.. 얻어 쳐져 놓고 난 밀고 오죠라? 고트보기한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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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한 번이고 쥔는 두 번 이상인데 왜 야불이 털지? 버려야지 뭐 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던진곰 본인이신데 왜 제가 항복합니까? 아... 데스샴? 죽으면 안 돼요 베인 커드온이 없는데요 그리고 죽은 게 다 베인인데 그니까 아 진짜 와더라도 깔고 있는지 아 아드 박혀있나보네 쭉 빼네 아 에코드 자꾸 빠주느라고 자꾸 미들 밀리잖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본인은... 밀리는데 왜 자꾸... 밀어서... 끌려다... 죽으시면... 그래서 말씀이 많으세요 밀리면 타워 밖을 안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죽으셔요... 나가서 죽으셔요... 아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위프 너무 컸다 이야 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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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야 이대랑 타벨 싸우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3... 각기 싸우네 트라이앵글이야 각기 좀 도우시는데? 어... 5층끼리 각기 전투하네 너... 입대한 줄 알았네 헬타고... 오... 생각이 상관없어 이 새끼 우리 베인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끝까지 그냥... 밀고... 막어? 밀리는데 파워받고는 오지게 나가지 그러다 죽으면은 이제 또... 뿅을 내지 리타타고 아... 아... 근데 미플 존나 아꼈어 10킬이야 2킬 나갖고 절망나왔네 사실상 3코어네 괜히 쏘 못이겨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는데 비난하니까 뭘 차단받고 라인만 밀고 있냐 아 진짜 아까부터 저런다니까 하는게 없어 너무 신기하게 아 마이코 네 예 작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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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조이 안녕 내가 원래 이렇게 킬 탐 안할라 했는데 우리 베인 아저씨 자꾸 야불이 터니까 내가 킬을 챙겨가야겠다 뭐 우리 베인의 정신적인 만족감인가 퍼펙트 게임은 깼다는 탐 날아가고 있는데 아 인상 깊다 아 인상 깊어 최고네 최고 멋있어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실력으로 욕을 하지 실력이 없는 건 이해하는데 욕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아 남사 타는 건 좋은데 채팅을 건드냐고 지 혼자 뽕을 노리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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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없으니까요 아 잘 모르시네요 우리 에코님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 안타까 받더라도 까이 됐죠 네 지금 내 템을 봐라 한 개도 많이 민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뜻밖으로 아 ㅈㅂ 정해 이미 너무 아프다 다 본 미는데 저거 내가 갈 수는 없어 본 민다고 얘들아 와 두 마리네 내가 가야겠다 와 겁나 아파 미포 Q에 300타는데 아 미디는 타워가 나갔구나 끝났어 뭐야 왜 항복해 내가 내상을 입어가지고 바깥 나와서 야불이 안틀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야불이 털면은 처음으로 던차서 내방할 수도 있겠다 우리 배는 욕설 부정적인 태도 이도적으로 적에게 죽어주면 안한다 양심적으로 베인 딜 엄청 먼데 신고감은 신고감인데 신고는 했는데 고속감인지 아닌지는 봐야겠다 경고 이미 1차 했는데 또 할지 베인 나보다 딜도 못 넣었어 불치보다 딜 많이 넣었네 아이고 장하다 아 이미 나갔네 그럼 가야지 아쉽고 기다리고 싶었는데 나갈때까지 베인 정인들이 있었는데 자꾸 기억하는지 이제는 빨리 가야겠다 나 채금임 스 MA 진짜 이제는 하긴 나도 아 시발 인도 존나 세네 여기까지 했는데 체금 걸렸잖아 응 나도 아 시발 KT 인터넷 왜이러냐 했는데 체금 당했었어 나도 아 진짜 이상하네 동영상 녹화 꽤 많이 했는데 별로 기가를 안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질 했다 나 틀려 화질 화질 나쁘지 않았었는데 저번에 봤잖아 내가 보내주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았어? 그렇게 유튜브 화질은 아니었나 그래 그래 일반적인 람마스 하려고 요번판에 하 일반적인? 여진 찍고 그냥 일반적인 정글로 한다고 새끼야 너가? 너가? 하 뭐 비현이 아주 그리할 줄 알고 있었어 방어령 방어령 하 으음 아 그리할 줄 알고 그 흥 그러고 그 사는 거 지금 톡 보냈어 아직 안 읽으셨네 영업하고 계신가 보다 롤러 클라이언트 잡고 들어올 때마다 뽁뽁뽁 소리 들리는데 너도 그러니 혹시? 몰라 안 들리나 보네 몰라 거리는 거 보니까 뭐하는데? 아니 뭐 락 걸어놨다가 뭐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는 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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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거 같은데? 일본은 보면 참 신기한 게 그 소설이나 이런 게 체위가 서로 연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소설 좀 흠하면 꼭 애니로 나오더라고 음... 만화가 흥해도 소설로 나오고 그 애니로 나오고 하나가 흥하면은 다른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돼 그래야 2차 창작물 판매가 잘 되잖아요 음... 되게 신기해 소설이 흥하면은 만화책 나오고 애니로 나오고 일대일로 판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 으응? 남못을 했는데 우라풀 안하고 평타기반 제보를? 그... 족밥이다 이거죠 너는 시발 내가 조수를 해도 이긴다 뭐지? 2차 창작물이 잘 활성화 돼야 그니까 흥행 유지하기도 쉽고 돈도 잘 벌려요 그래서 그런 말인지 들어 소설 팔려고 애니 만든다고 에에 어... 하긴 그게 애니가 재밌으면은 소설도 찾아보게 돼 보면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메트로 시리즈에 관심이 없었는데 메트로 책 때문에 책을 샀었거든 군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게임까지 사게 돼 버렸지 시원까지 삼십초 남았습니다 엄마 이 새끼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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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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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야 진짜 인비 왔으면 태진이 죽어 음... 최근 24년기 얼마나 욕한거야? 오늘도 패널릭 한 번 쳤나 본데? 닥쳐 하나 했다고 24경기? 야 이것도 신고해가지고 48경기 만들어주자 흐하하하하하하 야 이제 닥쳐 나 했잖아 흐하핫 어... 아... 아... 졸라 웃기네 말이 없어 선생님 ㅋㅋ 애가 말이 없어졌는데? 아 왜 천년을 두 명이야 그 와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 EBS에서 되게 덕질하기 좋은 어린이 만화를 만들었는데 19 그거를 막 만든 거야 2차 창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만화 만든 개발 쪽 측에서 그러지 말라고 탄압을 한 거야 탄압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재난 상황을 뒀다고 막았던 거야 그래서 잘 안 컸다 그래서 안 컸다고 분석을 한 아저씨도 있더라고 아저씨 아예 네티덴이죠 아니 일본은 뭐 성..아동연이라고 만들었다고 성인치셨다니까 그래서 막 공주님인데 막 뭐로 10분을.. 와.. 아 우리 레이드를 쳐먹고 꼬나씨 새끼가 람머스라고 아 채굴은 꼬나질 못 봐주겠다 질투나서 채굴은 안 돼 이 새끼야 후우 흐어 Who 내 노래는 인정해 주지 아아 뭐 가야 돼 임마 뭐 있어 뭐 쪼꼬야 이 조용하게 된다고? 아 잭스 그렇게 용감하냐? 점심병도 안 돼 저거? 아니 지는데 계속 달려들어 미쳤나봐 왜 책임을 먹게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일부러 주워주움에 가중점이 들어간 거 아닐까? 아 닥쳐가 애들이 비난하니까 닥쳐 했다 그랬나보네 일부러 막 던지는데 욕하니까 닥쳐! 욕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막 그냥 말 그대로 팩트로 조져가지고 닥쳐였던 걸 수도 있어 야야야야야야 뭐하는 짓이야 미친놈아 그걸 왜 달려들어 죽는지가 아니! 자 이제 정글탑 갑니다 아니 나왔다 채팅 5개 중에서 소중한 하나 아니 나왔다 뽀삐 마법된 지 아이브리드야 하아 하아 아 그 봉돌리기 믿고 들어갔구나 제끼 미쳤네 마딜이라고 마딜큐는 음 하아 아아아악 아 ㅅ댔다 또? 응?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아 잠깐만 야야야 니코야 걔 개피라고 니코야 걔 개피야 니코에겐 그런게 중요하잖아 아 보잉 하아 아 탑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아무리 봐도 좋게 까긴데 왜케 똑같아 맞았냐 이제 그냥 맞는걸 좀 좋아하셔 와라와 쭈 왜 그러네 가와이 말을 해야 오냐 진짜 가만히 있을라니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 배인이가 그나마 똑똑해서 다행이다 전판배인 안그랬으면 진짜 내가 경찰서 가야됬잖아 하는일도 없는데 움직임이 지금 와드가 있는 움직임이잖아 죽었네 끝냈다 우리 아웃 그래 몇 갠 있을 것 같았어 죽었다 빠이 아니 람머스야 너 뭐하 모험 모험 왜 저 정도는 나섬이 생불이 돼버린거야 라인이 다 터졌네 아니 상상은 안하지만 뮤트하면 편해 물론 신고는 하고 공격적인 원타를 하시고 계셔 아 뮤트 켰으니까 얘기해봐 이러네 얘도 뮤트 유저였나봐 뮤트 켰으니까 얘기해 뮤트 막 아 근데 내가 뮤트했는데 뭐 너만 뮤트키냐 나도 뮤트키지 뮤트키냐 책을 존나 당하는데? 아 어떡하냐 우리 이 게임도 잤다 신난다 우리 승률은 베이가를 억지로 그냥 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것 같아 베이가를 빼자마자 바로 승률을 락하는가 봐 하필 모르가나가 가지고 이게 아니 쟤는 진짜 미친듯이 뛰어드네 그래도 그걸 또 따블했네 어허 참 영버어 으아아아아아악 메오가 안 맞아 으아 불을 맞았어 불을 맞았어 이 새끼 왜 시비지 이렇게 아 원제 새끼들 다 이렇게 시비를 튼다니까 시발 새끼들이 다 시발 대가리 저놔 후르쳐 버릴라 아 뭐라고 하는구나 아 아 근데 적정글이 잘하긴 하던나 보네 나 있는 곳에 항상 적정글이 있네 아 역게임금을 걷구나 미안 아... 차단해야 돼 나 이제 차단해서 욕을 했다는 전제를 안 했다 그냥 생각해 킬을 뭘 못 맞춰 못 맞추는 건 지지 지금 씨발 35골드가 말이야? 덕격 35골드야? 쟤 템은 3개 훔쳤는데 템은 3개 훔쳤는데 증신병자 아니야? 증신병자 이야... 안돼 에코도 나가고 가겠다 위에 올라가자 아... 아 근데 잭스 흠씬 두들겨 맞고 계신데? 라이브까지 당하시는데? 안될꺼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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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 이건 저 이건 저 빼박 저 저? 왜? 어 저 저 벽공당하고 죽어 저 마디비여가지고 야야 온다 포식처 키고 달려들 준비하는거 봐 아 저거 마디리야 제 벽비가 아 네 그건 아 맞다 잭스님한테 배웠지? 흐흫 아 저기 가져가고 계시네 우리 장글이 쟤네 장글이네 차이가 없네 흐흫 아... 자꾸 졸라 야옹 아이자 애새끼들 다 대가리 아... 참아 참아 그런 얘기하는게 못해주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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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보니까 니꼬니꼬니가 잘해 어 그래서 여기 온거야 아 게임하느라 바빠서 채팅 안했는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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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벽으로 35골드 안진 도벽 30асть rejected 변명할 거리가 없으... 없으셔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예 때려보질 못했단 소리 아니야 아니 변명을 하시면... 마실에 그거 도벽 초도 도벽 골드가 오르는데 오케이 아 분신에다가 쳐마버렸어 나 같아서 아... 가슴 아프다 나 지금 부활 없어 어어 빠질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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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지금 쟤도 존나 아파 5킬이야 저 친구 뭐 얼마나 질환하길래 힘이 질 정도로 구르구르 구르구르 아파게 Q만 있나 평타가 더블 Q로만 싸울 수 있어? 아니 너무 못하겠네 와 야 존나 아프다 야 존나 아프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야 야 야 야 우리 쟤 야 우리 쟤 쟤 쟤 쟤 쟤 쟤 그놈의 마나 타령하다가 뭐 땀 40골드네 그럼 두명 왜져 도와줘라 왼쪽을 쟤 층 쟤 쟤 쟤 다시 채 쟤 쟤 넵 쟤 주인공 스킬 사용시 타격으로 골드 저도 도벽 쓸 줄 알고요 선생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의 시간 할 여유 없습니다 그리고 Q큐릭이냐 쉴드큐릭이냐 인간아 인간아 에어 즈그를 지호 예 제가 가야되요. 가감 나와야되요. 본인 도벽 이야기에서 미니언 타격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큐 일렘입니다. 주문력 17 이구요. 아 그 분이 오신다. 지나가요. 나는 애가 때리는 것보다 처맞는게 딜이 더 들어가네. 도벽도, 도벽 좀 얼마야. 40골드야 지금도. 도벽 왜 들은거야 진짜. 도벽 20, 40골드에 CS. 도벽 차이 나는데 도대체 왜 채팅 치면서 하세요. 그냥 CS만 드세요. 도벽 차이 나니 경기 전이기 때문에 도벽 차이 나요. 뭐야. 이즈가 20분에 도벽 40골드에 CS 적이랑 2배 차이 나는데 자꾸 남탓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이즈할때는 잘하지 못해도 최소한 손절은 잘되던데 그냥 못하는데 어케 유지를 하지 말라고 한 못하는데 남탓만 하시는데 그렇게 뭐 좀 할 것 같으면 전 팀말로 넣어둬서 이즈님 팀말로 꽁얼꽁얼하지 말고요 본인도 지금 부끄러운거 알잖아요 전체말로 말해봐야 어차피 지지도 못받을건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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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가 그말이 말은 한 것도 아니고 아아... 아 개아파 개아파 난 이거 였는데 멍청하네 아니튼 아이템 씨발 주문도둑검 왜 팔아? 병신이야? 주문도둑검 가져간 적도 없는데 주문도둑검 타령을 하고 있어 아 뭐 화가 나서 환각이 오는 거지 삼망증세가 야 내가 딜이 2등이다 주문둑 Q 1랩인데 CS를 못 먹어 심지어 적 챔피언한테 Q 쓴 건데 겁나 꼬멀데 아니 본인 CS 못 먹고 도벽 못 먹는 건 본인 잘못인데 왜 남 탓해요 그냥 베이가 할게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내가 탑할게 저런 애들을 그냥 해봐야 아니야 우리 둘이 그냥 여행이나 가자 됐어 나는 탑할거야 아 그래? 그럼 정글 간다 너한테 파티하는 은퇴이니까 해요 그냥 나는 내 라인에서 그냥 하고 말지 병신새끼들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어렵네 하고 없음에도 한다 이래서 요즘 서포터를 잘 안 한다니까 아니 새끼들이 병신이야 내가 없으면 알아서 디디 사리면 되는 거고 알아서 사면 되잖아 아 시바 뭐 애새끼야? 뭐 막 어 눈둥맞기 아니 시바 어? 안 그런다고 성인 대 성인 아니야? 여기 뭐 시바 애새끼들만 여기 한가득 있어 지금 내 유치원 와가지고 지금 막 자원봉사하고 있나? 공무рок zeug 선생님 chị 재고 없나요? 재고 없나요? 어 재고 없나요? 흠 슈 스 iga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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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은제품은 특성상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더치2에 검색을 해봐야지 4 toy 절대 틀었어 아하!! 잘못눌렀어!! 버전 내가 싫어!? 아니오 Porque 야 잠깐 뻔 벌써 12시 가 왜이렇게 시간이 빨라 빨리 레지나 눌러봐 안될수도있어 지금 되네 아 아 피해사례 없네요 왜 벌써 열두시 하니 이제 열두신거지 아 이제 열두시다 아 지랄말고 선생님 아 우리 불쌍한 나또이 아 왜 왜 거래라 아유 나 차단했나? 계속 불러놓고 잠수타니까 그럴만하지 뭘 불러놓고 잠수해 그리고 곧있으면 식사시간이잖아 걔도 밥은 먹고 해야지 하긴 지금 자기가 최저가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야 45,000원짜리 만 7,000원이면 아니 만 5,000원이라고? 세 명이 비싼거야? 끊고 왔죠 이럴만하다 미안합니다 디모델이 대기중 전진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지금 우리 스팀에서는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나 45,000원 되겠습니다 DLC 게더링 스톤 45,000원 흐우 더럽게 비싼 더럽게 비싼건 아닌데 값있씨끼나가네 ㅈ발 그러면 다이렉트게임즈 다이렉트게임즈에서는 과연 얼마에 팔까 절찬판매중 시드마이어 문명6 물론은 폭풍 계더링 스톰 판매가 41900원 으흐으으 Quindi increment 고개 와주세요 탕무사님 탕무사님 그냥 그냥 큐를 잠깐 멈추고 그거 먼저 사는게 좋을거 같은데 태준아 아니야 카톡가 톡톡 보냈는데 이제 응답이 없으셔 양반 아니 나도 밥먹으면 되니까 그사이에 나는요 너도 밥먹고 아 먹은지 얼마 안됐지 뭘 먹은지 얼마 안됐어 아 라면? 응 라면 먹은게 아니지 참 왜? 라면을 먹은거야? 라면이 밥이야? 참 밥이지 그럼 뭔데? 라면이죠 라면은 라면일 뿐 착각하지 말자 라면은 라면일 뿐입니다 라면은 라면일 뿐입니다 라면은 라면일 뿐 라면은 라면일 뿐입니다 라면은 라면일 뿐입니다 팔아줘 산다고 몽롱실수하는 창남이 얼마나 많다고 어? 거래가 그렇게 많아? 어? 거래가 많으신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5길 9-4 A플러스 뭐야 상가네? 종재료 에.. 라면이 상가같은데? 집이 아니라? 집인가? 집인거 같기도? 뭐 그게 없는데? 막 상호 달린 게 집인 거 같은데 로드뷰 로드뷰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가 안 갈려 있다고 아니 아니 허용이 안 돼 있던 거구나 에이 모르겠다 다 뮤트하고 극질 가야지 흡혈템이고 뭐고 아 뭐야 보니까 상관에 역시 혼자 하는 그거였어 개인이네 어떻게 싸게 샀을까 너무 궁금하다 장관장사는 혼자 하는 게 낫지 해봐야 한두 명이고 그렇죠 혼자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개 켜놓고 컴퓨터 여러 개 켜놓고 카톡 보면서 하는 거지 음 그렇죠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앉아서 돈 벌고 싶다 야 근데 45,000원짜리로 17,000원에 팔 정도면은 15,000원 어 15,000원이면은 띵 까먹은 거 아무리 그래도 1, 2,000원은 띵 까먹을 거 아니야 글쎄요 그렇게 적게는 안 할걸 왜냐면은 저거 다 그거 기업이고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적게 잡아도 1, 2,000원인데 그러면은 기본이 얼마나 싸다는 거야 4만 5,000원은 띵 까먹고 싶다 4만 5,000원은 띵 까먹고 싶다 알지 알지 너 스팀홍 샀잖아 스팀과 시드마이어에 스팀홍 샀어 스팀홍 샀어 30%먹어 30%먹어 어 와 이거 완전 흑우 아니야 흑우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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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깐만 미드에 사일러스가 간다고? 애니가? 설마? 애니면 너 죽방 존나 맞을텐데 에이 Gong 나 던짐 흑웑 나 던진다했다 슈퍼갤럭시에게 응? 아하! CS선생님! 노은우님! 애니 선생님 이게 수비적으로 게임하시는데? 나중에 레벨 3 찍혀면 너 머리 날아갈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스택이 4스택이시네 X됐다 스택 보면서 해요 마지막 스택이 차있으면 4스택이 풀리면 3스택 때부터 조심해 쓰셨어 Q에 보통 Q로 미니언 잡으면 쿨 절감 많아서 아앙 아파요 선생님 그래서 Q를 많이 써요 3스택이다 와우 선생님 아니죠 3스택이 땐 조심해 손이 꼬이셨네 오 3스택이다 오 아니야 와우 형님 잡았어요 아 오케이 와 아드 있나 되게 눈치 보네 음 아니 희해제자 왜 해야 돼 졸라게 못먹네 나 굿굿굿 오우 스턴 3스택 아앙 안 돼요 갈거에요 야 되게 4림에서 한다 4림에서 안나온다 이게 본받을 블레임 낯설어 우리 구강 안 이러잖아 탑신병자는 무조건 도벽인데 아 도벽이에요 아니 탑신병자 네 그러니까 도벽이에요 왠 도벽 갑자기 아까 탑신병자는 도벽이라고 안 했어요 아 네 돌격 돌격 아 죄송합니다 귀에 칸초를 박아놔서요 아 저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아 아뇨 아뇨 칸초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 휴지가 같은데 아 아뇨 아뇨 칸초입니다 칸초 됐으네 아직도 안 읽어보시네 식사하러 가셨나봐 응 그런거 같아 식사하러 가셨나요 여보 도버지 에학 야 그래도 잡았... 야 나도 개피야 이 새끼야 아니 아까 킬했잖아 근데 왜 지는거야 아 진짜 개놀랬네 미친 야 방금 니가 킬했잖아 근데 니가 왜져 제드야 띵 띵 무샤 우디를 사기캐네 적이 안죽네 아아 카드온 으아아아 오 예쓰 타이밍 좋게 썼다 쉴드를 너무 늦기 전에 썼어 님들 우디를 필베님 사기캐임 정신이 온거 봐 사기캐임 널리는거라는게 더 빡치네 저게 흫 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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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x羅 엡 Bring 띵 얘기 오 잘 Vous 아니 제드야 니가 왜 계속 쳐맞고 있어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에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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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Q한대만 맞아주십시오 Y account 에선생님 너무 각을 제고하시는 거 아닙니까요 naprawdę 네 내꺼 뺏어가야 피닉스 아 피닉스? 피닉스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니 개구려 궁이 아니라 얘한테는 일방기인데 그냥 궁칸에 있는거야 음 피닉스가 지속됨이었던가? 피닉스가 지속됨이었던가? 응 뭐야 위험핑 아 너구나 애니 내려갑니다요 애니 스턴 됐습니다요 와아 존나 아파 나 센데? 아 병신은 아니니까요 꿀알매 꿀꿀꿀 꿀꿀꿀 꿀꿀꿀꿀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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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눈치 눈치 빠른 애송이 눈치가 빠르면 애송이가 아니지 않을까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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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요? 사일러스 우디를 잘 모르나본데? 미친 웃음 잘 모르지만 귀찮아 아까 안이 뭔가의 서 흐으으운 앗 에델 히 앗 에이 어려울 때마다 와 애니선생님 너무 무섭구요 야 태준이 잘 버티네요 애니선생님 막 싸우질 않으시거든 아 되게 수비적으로 하는 애구나 어 공격적으로 했으면 태준이 머리 날라갔을때 야 미드 왜이렇게 자꾸 지는데 싸우는거야 야야야야야 아 잘못 눌렀어 EM병 야 니가 공싸움을 치면 어떻게 쟤애들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여진이잖아 이거로 딜을 늘려야지 뭔 피이야 이미 채 다 찼구만 아 씨발 흑혈 미칫다 미쳤어 사일러스 내려온다 애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안되겠다 사일러스 내려서 안돼 안돼 애니템이 나랑 지금 등급이 비슷하네 으아아아아악 예 선생님 적당히 하십시오 최고 성공 으아아악 갈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슛 미이 아 뭐가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다 야 니네 불량 하나 달고 싸우는거 그런건 모릅니다 요 아 너무 무서워 애니 으아아악 이 씨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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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와 살았다 죽을뻔 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 딜탱으로 가셨으면은 내가 바로 죽었을 건데 사파이어 치중 같은걸 사셔서 내가 살아부렀네 아 괜찮아 탑에서 킬 안줬어 내 할일 했다 아니 빨리 민잔소리지 타옥 깨자고 핑 존나 찍네 진짜 내가 몇개 먹었나면 원거리 두개 먹었거든 아아아아 핑 찍잖아 이 지넘들 자 그거 원래 그래 으아아아아아 에허헌생님 패미 세기들이 개똥쌀에 패미 있었어 여기 갑자기 왜 뜬금패미 가뿐 아무튼 읍독때문이야 뭐 이런 느낌인걸 너 말구래 누가 패미인거죠 아 무서우니까 나는 전보해야지 아 우리 제메 원딜 오이 씨발 궁 때리는거 봐 딱 덕 짜 rebell 무쇼 сразу 무쇼워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런 돼지겠는데 안맞지 그리고 안맞지 정글이 정글이 밀딜 라임 밀어야지 퀵 오오오오오오า아 으악 정글 저기인데 타워 좀 밀자 인간아 픽 좀 그만찍여 사일러스 좀 이상한데? 싸웠나봐 던졌어 아아 아아 감사 탑에서 그렇게 대체할 때 빨리 밀어야지 아 이건 엘바다 내가 가까이 못가겠다 이 씨라 야 그건 엘바야 파단 푸셨네 또? 와 애쉬 오지게 못하나보다 다행이다 야 사일러스는 나도 좀 꼭 잘 다녀오겠습니다 3 eli 진짜 CS 드럽게 못 쳐먹네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서포트 한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어쩜 이렇게 못 쳐먹는지 애 선생님 무서워 애니가 그리고 자꾸 그거 해 그러니까 전멸 딜 하는 거를 겁을 내더라 아 자꾸 니달리가 오나 보네 아이 그래 이걸 가지 말고 양다를 가자 스팀 게임 샵 선생님 안 보시는데 밥 드시다 보지 밥 좀 먹자 밥 좀 밥 돈 벌고 먹으면 되지 아니 그리고 몇 번을 불렀는데 어 잠깐만요 게임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새끼한테 한 번 했어 한 번 자꾸 바로 살거네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둘 셋 넷 까먹어버려 아 소라기 까먹으려고 왔는데 예! 탑을 밀었다 애쉬 슬로우 진짜 잘 다녀오겠습니다 시에드 졸라게 못 터먹네 진짜 답답해 갔다 왔다 셋 이ыс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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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Prayer 아... 애쉬 아이디가 캐미우 안 이제가 권아 어... 그렇단다 холод ... ipper 어.. 아.. 맵다.. 달려 야아 우리 이불용이네 야 우리 정글 잘한다! 야아! 그래도 봇이 확실히 제대로 이겨나가지고 용무기가 되게 좋아 주도권이고 공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봇은 어지간하면 져가지고 용을 가까이 갔다가 대가리 터지기 띠모데이 안녕하세요 탑신병자 티모에요 안녕하세요 탑신병자 티모에요 띠모데이 하나 둘 넷 넷 지금 보면 앞 사라져네 저렇게 핫라인이 또 적어지면 다 졸라니까 빨리 가 안농하데요 띠모데이예요 띠모데이 와 이 새끼 뭔데 이렇게 체력을 해보고 잘해 짜일러스 흡혈이 있어 아 엉? 그리고 개피되면 흡혈률이 또 올라 대단하신 분이라 너는 가까이 갔다가 죽어 가까이 가지마 갈 생각도 없는데 왜 그렇대요 전멸들 맞으면 너 죽을텐데 왜 쟤는 안 뛰어들지 그니까 쟤 전멸을 안해 전멸 아까운가봐 그래서 그 애니할 때 마법공학 전멸을 자주 듣는데 응 애니를 뉴메타로 하시나봐 쫑쫑 아이고 에선생님 어만가지 다 밟으시네 진짜 야 눈두집듯 달려드는거 봐 어 라서나 너 검은자 어디갔었어? 안 보이던데? 검은자 없었으면 그대도 돌게 캤지 아이 돌게 캤잖아 어 이게 야만 초커 적당히 하고 빠졌잖아 뭘 적당히 놓친 다음에 빠진거겠죠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야 무슨소리길 morale 입바른 소리죠 푹 정말 예 제 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타워 밀어야지 빨리빨리 타워 안에서 끌어안고 겸치 먹는 것도 못하고 항복 안하나보네 근데 왜 수고 졌지? 항복하는 줄 알았는데 라인이 쭉 내르잖아 바로 끝내달래 안 막나보다 아 그럼 별론데 아 열심히 막네 웃어서 난 빠진다 어디로 생존핀 겁나 찍는데요? 혼자 버리고 튀어가지고 꽉쳤어 야 무서워 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난 갑니다 할렐또니 아이고 아이고 이랬라 아이고 이랬라 이랬라 닉 ps 타밖에 없어. 나는 뺏어봐요. 피닉스꺼. 내꺼도 뺏더라. 뺏고 버섯 퉁퉁퉁 던지던데. 자 또 버섯을 깔러 갈때가 됐다. 데..브라..뜨.. 애쉬팸이려나 이러네. 아유.. 그런 말은 좀.. 좀 나가올거야. 불꽃태미. 야불이를 턴다면 뭐라 할만한거긴 하지만.. 아니라면 굳이.. 와 꿀. 우왕 아파요옹. 아파요옹.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옹. 우리팀 잘봤지따. 아.. 자꾸 피들 울지로 먼데. 흐헤헿. 아..왜 성급 피 부셔. 아..왜 성급 피 부셔. 아쉽게. 아..쏠바론 하고 있었는데. 미친 너.. 아니 근데 잡을만한데? 이렇게 너무 잘 크니까? 음.. 샘콩 나오니까 잡을만한데? 시샘.. 아..쏠바론. 이거 응답이 없다고. 아..그래? 아직.. 니가 너무 존버 탄거 아니야? 뭘 존버해? 아..진짜.. 글리치에 우디를.. 아..상자받았다. 아..쏠바딜이 전원 없잖아. 오지게 팼단 소리야. 저거. 음.. 대신이.. 아.. 오지게 팼네. 상자깡 해야지. 상자. 상자. 와 aura. 야.. 밥 좀하자. 밥 좀.. 와.. 아.. 복.. 처음으로 홍 tast drives. 애쉬가 뭣을 내놨거나? 아 나도 웬 상장가 했어 나 소미 처음으로 홍의 했다 배씨가 못해서 그래 돛에서 개이득 버스 진짜 구매 가능할까요 다시 보냈다 아니 왜 구매가 안 되냐고 빡치네 진짜 불꽃축대 15,000원 너무 싸서 고민중이신가 16,000원으로 올리셨나 난 나 음식 좀 하고 어 카톡으로 보낼게 준비되면 그래 꼭 켜놓던가 어차피 스페커는 안켜놓을거니까 켜놓고 있어 그래 그게 낫겠다 그래 하 하 하 하 하 하 다 그녀uts 하 명예 이건 또 언제 아 2단계 명예 진짜 더럽게 안주네 2단계 명예 4단계 명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다녀오시면 톡 한번만 주세요. 야 나 쌩까나봐 카톡으로 문의하니까 바로 답변 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계 기후 터널과 운하다리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시켜가지고 시발 타일을 엿을 먹일 수가 있다고? 지구온난화 시켜서 지구온난화 시켜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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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기가 재미있어요. 똑같은 헹신걸까? 깜짝 놀랐어요. 앞에 뱉게, 槓냥! 상탠할게요. 개구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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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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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